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청난 무식과 신념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남친, 아니 전남친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샘물 남친. 원제, 남친의 의견이 이상해서 글 써봅니다. 아니지. 지금은 뭐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전남친이겠군요. 여하튼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그러니까 인간 평소에 보면 뭔가 정의감 같은, 아 물론 이거 본인 혼자만 정의감이라고 하는거고 저는 절대 인정 안해요. 여하튼 이런 이상한 신념이 가득해가지고 진짜 그지같은 논리를 펼치곤 하는데요. 이거 혹시 저 혼자만 이상하게 여기는건지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봐주세요. 그 뭐야 왜 해외여행 금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나라들. 너무 위험하니까 나라에서 절대 가지마라 말리는 그런 나라들 말입니다. 저는 이거요. 당연히 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절대 말도 안되는거라면서 왜 개인의 자유를 나라에서 침해하는거야?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그 뭐야 옛날에 그 샘물교회 사건 있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면서 야 너 그러다가 납치라도 되면 결국 나라에서 돈 주고 데려와야 되는건데 그거 민폐 아니냐? 이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 나라에서 해준것도 없는데 그런걸 왜 따져? 이딴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 이래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래서 야 그 돈이 니 개인 돈이냐? 국민들 세금이야? 이랬더니 야 너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사고구조 다 틀렸어. 나라에서 통제를 하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는건데 무조건 예예 하면서 생각없이 따르기만 한다고 멍청이처럼 이러더니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한다나 뭐라나 헐. 비록 헤어진 사이라지만 어처구니가 없어 글쎄봐요. 이 남자가 하는 주장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씨 그지같은게 모식한 데다가 신념도 있어. 이거 어쩔거요? 덜덜덜덜. 댓글 여행금지국가에 가서 납치당해가지고 장기를 털리거나 죽는거야. 뭐 아무 상관없는건데 문제는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니까 여행금지를 시키는거 아니냐고. 아니 이런것도 모른데요? 2번 뭐 그런 나라에 가든 말든 죽어가지고 나라탄반 안하면 되는거지 뭐. 무식한게 신념을 가지면 답이 없어요. 정말 잘 헤어진겁니다. 그러니까요. 2번 그래도 전 남친이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3번 나라에서 해준게 하나도 없다는 말 진짜 웃긴다. 아니 꼭 지 통장에 돈으로 꽂혀야 된다는거야 뭐야. 뭔소리야 이게. 4번 원래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반골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피해야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반골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빨간 신호등에 왜 길을 건너면 안되는건지. 이런걸로도 딴지걸름입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헤어졌다니까. 정말 다행이네. 끌게. 5번 헐. 쓴이 장남친 혹시 세물교회 다니나요? 6번 나라가 해준게 없다니 진짜 미친거 아닌가. 분명 지도 무상급식으로 학교 다녔을거고. 겨울에 눈 내리면 나라에서 치워준 그 도로 위를 차타고 돌아다녔을거고. 어디 그뿐인가. 코로나 지원금도 받아쳐먹었을거고. 주사도 무상으로 맞고. 평소 병원갈때도 마찬가지죠. 의료보험도 이용을 했을거면서 해준게 뭐냐니. 어? 도로에 먼지 풀풀 올라오는 후진국에서 한번 살아봐야 정신차릴건가? 그렇구만. 7번 가서 죽든 말든 나라가 신경 안쓰면 상관이 없지. 근데 막상 또 잡히면 구해달라고 징징될거 아니야. 그럼 또 이거 안구할수도 없고. 개짜증나네 진짜. 네 됐으니 저도 이 부분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요. 제 짐작으론 그래요.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나라로부터 억압,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 안구해준다 해도 마찬가지. 그래도 거기 가는거, 또 가서 죽는것도 본인 개인의 자유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럴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99%가 지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는겁니다. 진짜 목에 칼 들어와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미친건가? 서양애들도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데 가며 쌍욕합니다. 아니 외국에서 살아보지도 않은 놈이 뭔 외국 타령이요. 직업 뭘 안다고. 9번 끌이 끌이 끌이. 서양은요. 구해주고 나면 구상권 창구에요. 사람 사는 곳 다 거기서 거기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헤어지길 정말 잘하셨네요. 진짜 피곤한 인간이야. 헐. 네 됐으니. 그게 서양은 국민들 통제를 안하고 또 그만큼 대우를 해주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말이 안통하는 인간이에요. 10번. 그럼 가라고 해. 대신 죽어도 된다는 각서는 꼭 쓰고 가라. 네 댓글. 옛날에 샘무리들도 각서 쓰고 갔더랬죠. 끌이 끌이 끌이. 추가. 그냥 궁금해서 쓴 글인데 댓글 정말 많네요. 다 읽어봤습니다. 일단 전 남친은 특정 종교 없구요. 정치 성향도 그래요. 그냥 모든 정당을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게 없지요. 그리고 나치가 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건 확실한 대답을 안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넘어가버렸지. 그래서 저도 잘은 모릅니다. 또 지금은 헤어지고 연락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거고. 다만 제 짐작으로는 그래요. 평소 성향을 보면 일단 이 남친, 이 전남친은요. 국가가 국민들 개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집단주의, 상명하보, 군기문화가 가정에까지 스며들어가지고 억압적인 가정환경과 학교, 직장, 사회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고 그로 인해 개인이 엄청난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거라고 맹신을 하고 있죠. 나라에서 해준게 없는 정도가 아니구요. 아예 피해를 끼쳤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해준다고 해서 그걸로 생색낼 것도 없고 또 설령 안구해서 거기서 죽는다 해도 이건 개인의 선택이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뻔하죠.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수직서열 문화이며 그래서 개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까지는 저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장단점이 분명 있을텐데 이 남자는 이런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사대주의식 사고방식 거기다 이게 너무 심한 것 같더라구요. 외국, 서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땡이 아니다. 거기도 인종차별이 있고 안좋은 점 있는거 너 모르냐? 이러면은 한국 인종차별이 더 심하다고 반박을 해요. 참고로 남친이 외국을 좀 많이 돌아다닌건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에 무조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치부하기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리고 저 발언 때문에 헤어졌냐?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 역시 큰 지분이 있는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헤어진건 아니구요. 평소 본인에 대한 자랑과 생색이 너무 심하고 제가 하는 말 사사건건 딱딱 끊어버리는건 일수이며 자전후려치기 그리고 본인 주장도 너무 세요. 특히 자꾸만 저를 가르치려 드는거 진짜 교지같더라구요. 또 피해의식과 자기연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 물론 이 남자가 안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란거 저도 알겠는데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런걸 넘어서 어떤 증오, 독기같은게 있다고 해야되나? 가족과 국가에 대한 증오심은 말할것도 없어요. 그래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공유하고 싶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헤어진거에요. 그래도 이 남자가 설명하는 그 내용들 무조건 전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것도 있다고 봐요.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아니 그러면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지뢰밭 이런것도 그냥 계도라는 스타일이다 이겁니까? 2번 끌 끌 끌 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무섭다. 아우 이런 놈 만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3번 그래서 여행을 금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어? 왜 가지 말라는거야? 자유 아니냐고! 댓글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그럼 한번 가보든가! 맞아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대화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해봤자 스트레스 받고 또 감정소모 역시 엄청 심하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구요. 5번 이런 인간들이 있긴 하죠. 국가의 법보다 자신들의 신념이 훨씬 위에 있다고 믿는 부류들. 그래서 국가와 민족에 개민폐를 끼칠지언정 자신들 생각이 우선인 경우 대표적으로 아프간 필압이 있겠습니다. 댓글 예전에 샘물사건 때 제일 이해 안되는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니 본인들의 종교와 신념이 법 위에 있다면서 죽어도 된다는 유서까지 써놓고 간 사람들이 막상 필압되니까 왜 신이 아니고 국가한테 살려달라고 하는건지 그정도 신념이라면 거기서 순교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6번 저런 놈들 특징이 이거죠. 모식한 주제에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깨어있다고 엄청난 착각을 한다는거. 한마디로 개노답이다. 진짜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 다 틀린거고 개념 가치가 다 개성있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안들면 그럴 수 있죠. 중요한건 자기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남들은 틀렸다 하면서 무조건 자기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거. 이게 잘못된거라 보거든요. 참 이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강요할거야.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왜요? condition 수술 수술